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이 승리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이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어떤 위기와 어떠한 공격에도 짓지 않고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는 그 첫 발을 디디겠습니다. 종로에서부터 그 길을 시작하겠습니다. 종로 구민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한 큰 걸음들을 시작하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십시오.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해서 승리를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성원해 주시면 반드시 이겨내고 대한민국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모른 소리